도미화수입니다. 자기 노래에 제일 박수 많이 나오고 사랑해주시면 제일 기쁘고요. 제 노래를 포기해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다수 저희도 다음 카페 클릭하시면 팬카페가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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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지니는 서울에 철새 떠나 찾아 천국가 선생님 여호사에 섬성 씨가 순서 위를 맞어 사랑하는 그대 저렴 같은 셈이 서울에 너 가지들 마음을 가지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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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